반갑습니다 가면 연주자입니다 오늘 연주할 곡은 사명이라는 노래입니다 기독교 음악이죠 CCM 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럼 제가 기독교 신자냐? 아닙니다 저는 불교 신자입니다 가까운 통도사에도 자주 갑니다 근데 음악에 종교가 됐고 국경이 됐습니까 그죠? 조명 같이 따라 부르고 그런거지 뭐 이 사명을 들어보니까 이 곡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따라 부르고 또 연주까지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4대 승인 아시죠?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석가모니, 공자, 예수, 마오메트 이렇게 네 분이죠 마오메트를 따라 하시는 분들은 또 네 분 중에 마오메트를 또 맨 마지막에 부르느냐 이렇게 불만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제가 나의 순서대로 불렀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장 인생이 많고 그 다음에 공자님, 그 다음에 예수님, 마오메트님 이랬죠 마오메트님은 막내입니다 찬물도 아래위가 있는데 형님부터 불리야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이 불교든 기독교든 간에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좋은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애초에 그 석가모니 부처님, 공자님, 예수님, 마오메트님 이분들이 애초에 우리 인간들한테 사람들한테 어떻게 살아오겠는지 무엇을 가르치려 했는지 지금 시대에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진정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아오겠을까요? 사명 오카리나로 연주해 보겠습니다 사명 오카리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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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